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댓글 저번에 저희 에 mes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드디어 마루탕 먹는 날이에요. 좋아하는 재료 이것저것 넣고 만들었고요. 단무지랑 고수김치, 밥 한 숟가락이랑 고수도 가져왔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. 오스car 한참의 깨끗함 바삭바삭. 너무 맛있다. 고기가 배가 잘 안맞아. 고기를 넣어야 한다. 매우 고소하게.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고춧가루.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곱고루. 맛있게 배가 많아서 면을 먹어요. 나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스타렐.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날씨가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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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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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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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 맛있다. 맛있다.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오늘은 마라탕을 먹었는데요. 마라탕 좋아하시면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. 그럼 모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